요즘 저보고 리플 방송 왜 안한거냐 포기한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오늘 조사한 거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그걸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것까지 다시 한번 와서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SEC가 이렇게 돈하고 엮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7월 16일 바로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리플 SEC 재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판사가 윌리엄 힌만 이라는 전 SEC에서 일했던 국장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그 증언 그 녹취 신청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윌리엄 힌만 전 SEC 기업 금융부서 총괄이 공개 연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한거 이에 대해 각자 다음 의견 리플사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판단한 내부 문구를 공개하라 리플가 뭐가 다르냐 SEC 힌만의 개인적 의견이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판사 아니다 관계있다 까라 녹취로 까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윌리엄 힌만 이 사람부터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쪽에서 돈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 보여드릴게요 자 윌리엄 힌만 SEC에 들어가시면 아직은 이게 나와 있는데 한글로 번영한 겁니다 2017년 5월에 기업 재무부서에 이사로 임명됐고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건데 과연 했을까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근무하기 전 윌리엄 힌만은 이거 중요합니다 심슨 택컬 앤 박렛 LLP의 실리콘밸리 사무소 파트너스며 기업 재무 그룹에서 근무했다 그는 기술 전자 상거래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자본 조달 거래 및 기업 인수에 있어 발행 및 보험업체의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기업 IPO에 주도를 많이 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및 뉴욕시 변호사협회 즉 변호사 출신입니다 공부는 잘 했습니다 학벌은 아주 좋고 그런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심슨 택커 여기가 어떠한 데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딱 나와 있잖아요 윌리엄 힌만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죠 이 심슨 택커라는 데가 뭐한 데냐면 여러분 여기 심슨 택커 홈페이지 메인인데요 이게 뭐한 데냐면 로펌이에요 로펌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IPO를 주도적으로 했던 곳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특히 그리고 한 일이 많은데 즉 이 빌 힌만 이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업 공개 IPO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업 및 증권법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빌은 빌 힌만 기술 전자상거래 디지털 자산 의료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이고 있다 그는 알리바바 알리바바,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스퀘어, 에즈렌트, 시게이트 이건 뭐 하드디스크 거 같아요 그리고 브레임웨어 이건 모르겠지만 암튼 이거는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여기 IPO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리바바,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스퀘어 등 다수의 IP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빌 힌만 이다 그리고 SEC의 기업 지문부서에서 이사를 여긴 한 뒤 2020년에 심슨 세커로 돌아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심슨 세커에 일하다가 2017년에 SEC에 갔다가 다시 심슨 세커로 2020년에 돌아온 겁니다 지금 배물배물돈 거에요 지금 이게 뭐 말이 되냐 싶을 때는 국내도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한 거 있지만 미국은 이런 거 더 활발하니까요 참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있어요 크리프트 로라는 트윗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윌리엄 힌만 얘기했던 거 좀 기억 잠깐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다른 인물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마크버거에요 마크버거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SEC 집행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SEC에서 일했고 리플과의 소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2022년 4월 15일 나온 기사인데 6월부터 뉴욕 노펌의 파트너로 시작합니다 이 마크 버거라는 사람이요 어느 노펌이냐 방금 아까 윌리엄 힌만이 있던 그 노펌이에요 어느 노펌 바로 이 심슨 세커라는 노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로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버거는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 SEC 집행부국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기간에 뉴욕 사무소를 이끌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SEC에서 이 사람도 있었는데 마크 버거 이제는 심슨 세커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플의 소송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텔레그램까지 해가지고 소송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돌연 1월 20일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올해 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월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뒀죠 SEC에 그만두고 SEC에서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저기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 로펌이 문제가 많아요 심슨 세커가요 저렇게 많은 유수한 기업들 빅테커 기업의 IPO를 주도한 기업이고 되게 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또 봐줬냐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여기에 지금 봐줬어요 그리고 또 한 더 또 하나도 있어요 중국 장비업체 바로 이 캐난이라는 곳에도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에 상장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심슨 세커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힌만이 SEC에 있었을 때도요 이 심슨 테커가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나서 SEC에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에도 이 심슨 테커 로펌에서 돈을 받아 먹었었어요 연간 160만 달러씩 받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돈이냐 그거죠 결국 이제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고 중국 채굴 기기 파는데 여기서부터 받은 돈 심슨 테커가 받아가지고 윌리엄 힌만한테 준 거죠 그런데 윌리엄 힌만이 그때 SEC에 있었을 때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 보세요 심슨 테커가 주도한 크립토 마이너 런치 해가지고 1억 달러 상당의 IPO를 주도했다 심슨 테커가 SEC 캐난 여기 중국 채굴 중국 채굴 업체잖아요 채굴 기기 업체 그거 SEC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SEC에 윌리엄 힌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냄새가 나죠 그리고 힌만이 임명은 어깨에 일부 사람들과 상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그는 심슨 테커 발 라프터 SEC인 동안 160만 달러에 달하는 연간 연금을 받았는데 이는 SEC급여 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다시 SEC 그만두고 그 로펌 심슨 테커로 들어갔다 엔터프라이즈 이더링 알라이언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기 멤버를 들어가시죠 그러면 여기 이 로펌이 나와요 심슨 테커 발 렛 이 로펌이 나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회원사 있다는 거죠 돈 받아서 힌만한테 줬다 1.6밀리언 연간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제이 클레이튼 얼굴만 봐도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부부부부부부를 거예요 작년에 일 저질러 놓고 SEC 리플 소송 저질러 놓고 도련 갑자기 12월 24일 빤스런 했죠 사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미국 투자기업 원 리버에 합류를 했죠 투자 전문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 가는데요 여기 원 리버 자산 운용사가 한화 2조 8천억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으로 고객 자금 중 6억 달러를 즉 25억 달러 중 상당수의 4분의 1이에요 거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이 의심 안 가십니까 비트와 이더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리버 사이트 들어가서 보이시잖아요 디지털 스트라테지 쓰러 가지고 비트랑 이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이 원 리버 자산 운용사의 이름을 떡하니 올려놨죠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보이십니까 오늘 인물 3명 봤어요 힌만 윌리엄 힌만 그리고 버거 그리고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죠 3명 인물을 봤는데요 힌만 어떻습니까 그 로펌 로펌 아까 보셨던데 천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고 수많은 테크 기업의 IPO를 주도했던 로펌 거기 있다가 SEC 있다가 다시 이 로펌 들어갔죠 여기 있는 동안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에 이 로펌이 회원사로 있었고 돈 받고 로펌에서 SEC에 있는 동안 힌만한테 돈을 줬죠 그리고 다시 로펌 돌아왔죠 그럼 이제 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버거 리플과 소송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인데 1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이 같은 로펌 들어갔죠 제이 클레이튼 비트랑 이더만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들어갔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있을 동안에 이 이더리움이 좀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사가 좀 자신감 있게 자꾸 이거 가지고 쿡쿡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자꾸 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봤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 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